5분만 몰라 하세요. 내 이름도 모른다 하고 그냥 존재만 해보세요. 그럼 몇 살인지도 몰라요. 재밌는 경험이에요. 명상은 괴로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명상이 괴롭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리세요. 명상이 괴롭다고 하는 거는 에고가 하는 말이에요.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나 지금 할 거 많은데, 나 지금 액소핑해야 되는데 명상을 하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생각을 하지 말자고? 미친 거 아니야? 에고 입장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명상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명상은 왜? 참나가 엄청난 희열과 호르몬의 변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걸 주거든요. 행복 호르몬을 발동시키거든요. 그런데 에고가 그 잠깐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잠깐만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있으라고 하면 난 진짜 미쳐버린다 라고 에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깐을 못 이겨서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고 스마트폰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 마음이 괜히 편하잖아요. 그럼 또 오늘 왜 이렇게 편하지? 불안할 거리 또 찾아서 불안해하세요. 혹시나 내가 편안할까 봐 가만 안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이에요. 진짜 딱 한 놈 있어요. 적이 나예요. 그렇죠? 조금 편하면요. 또 이상한 짓 하자고 그럽니다. 몸이 아프다가 겨우 살만하잖아요. 그럼 또 몸 괴로워질 일을 찾아요. 귀신같이. 그걸 달콤하다고 또 외쳐요. 또 달콤한 것 같아요. 또 가요. 또 굴러요. 겨우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좀 쉬죠. 또 다른 거 하세요. 일주일 내내 고성하고 또 그럼 주말인 주말대로 고생하시죠. 주말에 이번 주말은 좀 쉴 거야. 쉬어야 된다라는 신호가 와도요. 주말 막상 되면 또 안 그렇죠. 애고가 또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러고 주말을 보낼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애고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면서 이 현상계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져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단. 어떤 절제해야 할 선이 있는데 애고는 사실 절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고를 버리고 사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고한테 다 끌려가시라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절제를 찾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는 게 애고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다. 참나한테 맡기고 5분씩만 좀 쉬어 보시라. 몰라 하고 5분만 쉬어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애고가 바뀌어 있어요. 이걸요. 성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깨달은 애고라고 합니다. 애고가 참나랑 공명하잖아요. 애고가 육바람일스럽게 변해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애고가 진짜로 여러분의 그런 작은 마음이 작은 자아인 애고의 마음이 변해 있나 안 변해 있나 한번 보시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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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